오늘의 데일리 룩 오늘은 구호플러스의 이 트린치 원피스 입어줬고 처음으로 머리 자르고 머리에 컬을 넣어봤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국립중앙 박물관으로 수업을 가가지고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죽도록 멈추냄스의 편의점이 있길래 편의점 가야겠어 저 카페도 10시였네요 너무 힘들어요 역시 프로 유튜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남산타워뷰 소우 귀엽다 전시 3주차 백그라운드가 생겼네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아 진짜 참여 청룡이야 이게 양소 양소 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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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지금 방글라강 갔다가 수업 끝나고 집에 왔어요 약간 초췌해진 기분인데 제가 요즘 대학원 개강도 하고 또 연구실 출근도 해야되가지고 오래 앉아있고 스트레스 받다보니까 머리가 질끈질끈한데 그럴 때 쓰기 좋은 제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짠 먼저 르넬 세라믹 괄사 마사지 괄사 제품은 한 번도 안 써봐서 이 제품이 처음인데 지금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열면 이게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저는 이 파우치 안에 넣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생긴 도자기로 된 괄사에요 이렇게 다들 아시는 괄사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 괄사 사이즈가 적당하게 나와가지고 얼굴에도 마사지하기 좋고 또 전신 관리도 가능한 괄사 제품이에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어가지고 바디 마사지에도 불편하지 않고 크기가 한 요정도 제가 손이 좀 큰 편인데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인데 넉넉해서 하나의 도구로 더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디 괄사는 얼굴 괄사보다 좀 더 비싼데 이 괄사는 바디 괄사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에 잘 부으시거나 아니면 이중턱 숙모근이나 종아리 팔 그런 데가 많이 뭉치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 셀프 관리하기 아주 좋은 꿀템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내 제작 제품이고 1300도 이상 고온으로 구워서 부드럽고 안전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금속 테스트도 통과한 제품이어서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성분도 중요하잖아요 성분도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 각인 제품입니다 내일 논문 수업이 있는데 선행 논문이랑 그 다음에 주제를 정해서 가야 돼요 그걸로 이제 학술대 발표에 4장짜리 논문을 제출해야 돼서 지금 제가 벌써 삼키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제가 제일 선배예요 그래서 팀원이 처음으로 제가 항상 2명 했었다가 이번 처음으로 3명 했어서 약간 이제 선배님이 냥냥하게 하고 싶은데 아랭냥 이제 사실 오늘의 털어내면 저희는 많은 사람의 털어내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났을 때 먼저 냥냥 털어내면 돌려봅 그 다음에 안녕 세수하고 나고 갈사로 얼굴을 마사지 해주려고 합니다 갈사 주머니에 이렇게 파우치 같이 와가지고 여기에 같이 나와서 보관하고 있어요 마사지 크림이 없어가지고 사러 가야지 생각만 일주일째 하고 있어서 집에 있는 그냥 수분 크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듬뿍 듬뿍 발라줘야 돼. 왜냐면 컴퓨터 할 때 손목은 많이 쓰잖아요.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면 오히려 또 제니의 즉각 어깨를 위해서 근데 진짜 시원해요. 여기가 이 위쪽 부분도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풀어주면 이렇게 승모근이랑 일자로 풀어주고 있어요. 이 갈사 홈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고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관자누리까지 풀어져서 이거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열심히 문질러주는 거예요. 여기 보톡스 맞을 때 이쪽 부분이 같아요. 턱 보톡스 맞을 때 그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볼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다고 해요. 얼굴 마사지와 별개로 이 목 뒤쪽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풀어주면 완전 시원해요. 이렇게 하면 아까랑 조금 달라졌나? 단기간에는 마사지 하는 거로 효과가 팍 나지 않지만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주면 여기 턱선 개선이 잘 된다 해서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승모근이 많이 아픈데 저는 여기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쌓인 제 승모근육이거든요. 그런데 갈사를 풀어주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관리를 끝내고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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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몇 학년이야? 아직 아직 안 나요 우리 축제를 할까? 3시쯤 하는 걸로 알고 호텔 비 맞다니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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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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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알콜 찐따 앗 뜨거 애편 수이 오 짠! 집이 와서 이렇게 세안을 하고 나왔어요. 하고 나왔고 제가 앞에서는 얼굴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처럼 밖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날에는 몸이 좀 뻐근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이패스도 하루종일 돌고 다녔고 그래서 오늘은 바디 마사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팔뚝살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제가 팔뚝살 부자거든요 팔뚝살 마사지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괄사로 림프를 순환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을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이 U자 부분으로 이렇게 쓸어주면 됩니다 저는 림프가 항상 마사지 받으러 가서 뭉쳐있다 하는데 집에서 풀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괄사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좀 했다면 이 밑에 부분도 집중적으로, 겨드랑이 그다음에 다음 단계는 이렇게 팔을 핀 상태로 이렇게 이쪽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다리도 괄사로 관리를 해주시는데 여기 모양 있는대로 해줄게요 이렇게 종아리 알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다 누구나 알듯이 이렇게 쓸어주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괄사 한 개로 얼굴부터 바디까지 마사지가 다 가능해요 마사지 했을 때 이렇게 시원하면 마사지가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괄사 하나로 또 저렴한 가격이니까 하나씩 사셔가지고 데일리 케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